이제 뭐하냐고요? 이제 뭐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 뭐할 거 좀 물어보지마 애들아 뭐할 건지 물어보기 전에 너희들 인생부터 뭐할 건지 정해 뭐해 층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봐 학콩이? 오랜만에 학콩이 볼까? 학콩이 좀 힘들잖아 야 김학콩 전화 한번 해보자 김학콩 학콩이 오랜만에 보고싶네 김학콩 뭐해? 나 좋아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? 감기 걸렸어 날씨 많이 춥지? 맞아 오랜만에 얼굴 보려고 그랬지 좋아 오빠 와라 나 아프니까 그럴까? 피자 먹고 싶은데? 감자랑 베이컨 주소 찍어줘 오케이 됐다 얘들아 할 거 생겼다 김학콩 병가 녹아기 얘들아 오케이 어? 감기약사 갈까? 약국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중심입니까 지금?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정신적 스트레스 사장님 죄송한데 약봉투 하나만 주시겠어요? 유튜브 각자 봐야 돼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 나 착하지 약봉아 근데 너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병문에 녹아고 하.. 개착한 거 같아 아프다 어딘지 알겠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어 뭐야 하콩아 야 너 추운데 왜 나왔어 잘 지냈어? 어 안녕하세요 어 쿠키야 안녕 오랜만이다 아 맞다 약 아 나 약 약 사왔어 우와 반경 먹어 약이 제일 따뜻해 아 빛이 따뜻해 빛이 안 죽었어 아픈데 잘 먹기라도 해야지 그 방송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에? 어제 참 좋던데 봤어 잘 하던가 유튜브 지금 구독자 몇 명이시죠? 14만 2000명 14만? 응 나는 편집자보다 좋은 거 같아 나는 편집자라고 다녀요 나는 편집자랑 1대1로 그게 아니야 난 한 명이 껴있지 아 진짜? 응 나는 그니까 나는 한 명이 껴있어서 편집자랑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응 편집자가 너무 고마워서 편집자랑 선물을 줄 때도 한 명을 껴서 이렇게 해줘 편집자가 남자 여자야 남자 근데 진짜 잘생겼다 엄청 진짜 왜 BJ 알았지? 이런 생각까지 멈추지 마 진짜야 보여 봐봐 얼굴 봐봐 잘생기지 않았나? 장난치냐 이 씨 왜? 왜 그래 너? 야 이게 잘생겼다고? 우리 편집자님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쁘게 반응하네? 어 아니 진짜 잘생긴 얼굴 아닌데요 편집자님? 네 편집 잘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게 잘생긴 얼굴 아니지 잘생겼지 그게 아니라 아니 하지 말할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근데 얘가 나한테 기대감을 존나 줘 엄청 잘생겼다 차원우 꿈 아니면 뭐 인스타 스타 정도 그거를 생각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지 나 훈남이에요 훈남 그냥 훈남 정도 아 근데 서른인데 난 서른 한 살인데? 그럼 너 B잖아 K가 좋아요 인어가 좋아요 나 K 오빠야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하하하하하 아니 이유 한번 들어보자 K가 더 좋은 거 K 오빠가 손잡이 챙겨지 맞아 그니까 난 솔직히 학교를 많이 못 챙겼지 은혜야 너도 인성이 좋아하는데 알죠 인성하면 긴 놈들 내가 다녀왔으니까 알았어 오늘 방송 열심히 할 거지? 응 내가 다음에 오빠 먼저 연락할게 맨날 연락 안 해서 미안하고 아니야 오빠 응? 누가 이봐? 뭐 뭔데고 예쁜데? 비슷한 거야 귀여워 이 새끼 뭐야 한 번 간다 안 오시고 가 알았어 기다려봐 고맙 밥이 힘냉 술 먹자 조만간 알았지? 맞아도 고마워 응 간다 안녕 방송 켜 오빠 응? 응 귀여워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몸이 잘 가 고마워 고마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치 오케이? 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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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찐따 됐냐 갑자기 응 나 왜 찐따같이 갑자기 막 고마워 하하 하 하 하 하 하